굉장히 긴장하고 있어. 좀 싸하다. 남편과 아내와 장모님까지 모셨어요. 저희 프로그램에 대놓고 장모님이 나오시는 거는. 우리 태연 씨 처음 봤을 때 첫 인상 어떠셨어요?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바닥에서 머리채 잡고 뒹굴고. 왜 이런 소리야. 안 끄고. 가면서 그런데 미스터 탁은 외전하고. 미스터 탁. 미스터 탁이라고 주문하는 분이. 최근에 어머님밖에 없었어요. 너무 진짜 좋아해. 형은 너무 좋아해요. 그럼 우리 콜라템 한번 할까요? 아니 그런데 결혼하고 수위를 좀 넘으시는데 흑염소를 이렇게 지어 오시더니 알지? 한참 뜨거우면 몇 달 안 됐어야 돼.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. 아버님이랑 막히는 여자. 우리 지금 휴직이 아니에요. 진짜? 야. 엄마가 너무 싫어. 엄마가 너무 싫어. 엄마가 싫어. 엄마가 싫어. 엄마가 싫어해. 내 서방하고만 너만 잘 살면 되는 거냐. 나는 나도 내 서방이 있는 거야. 준호 형이 이때 저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. 앞에 보고. 따라오를 따라오لي 쉬워. 내 서방이 왔 criança 그거는 넌 다시 나를 참고. 너는 그런 거 같은 거 같고.